하우신 경험은 있으세요? 처음이시고, 알겠습니다. 치마 좀 보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준비를 하시는 거 좋은 겁니다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웃지 마세요. 처음이라고 하시잖아요. 긴장하시니까 고맙습니다. 선생님, 괜찮습니다. 가볍게 뛰어보세요. 탄성과 몸이 잘 맞아야 됩니다. 선생님, 긴장하지 마세요.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. 무릎뜨기 먼저 도전해보겠습니다. 흠! 뛰! 그렇죠. 탄성과 무릎을 리고 있어요. 와우! 선생님! 지휘에 계신 분들이 2입니다. 앉은 그녀의 가체 움직입니다. 다시 한 번 소venir 주세요. 로디! 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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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한 동작을 보여드리고 보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! 다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프다 잘 보십시오 아래 역할을 부탁 드릴 겁니다 좌우로 왓바를 왓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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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신의 멸특이 가세요. 여러분 박수 용기를 주세요. 괜찮습니다. 다시 한번 오실게요. 천사님 오세요. 로봇타임! 선생님 아래에 팔을 부탁드릴 겁니다. 잘 보십시오. 시선 보세요. 시선. 위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좌우로 왔다, 갔다. 가능하시겠어요? 올라오세요. 준비. 출발. 위를 해보세요. 그렇죠. 여러분 잘하셨죠. 선생님 잘하셨습니다.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기다려보시겠어요. 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중재비 보이세요. 공중재비. 등을 이용해서. 점프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점프팅을 보여주겠습니까. 좋습니다. 공중재비. 공중재비. 등을 이용합니다. 점프팅이 좋아야 돼요. 아 진짜 좋아. 분명히 영원한 정신을 기와라 잘하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선생님 이거! 감사해요. 선물 좀 준비해봤습니다. 선생님 잘하셨습니다. 괜찮습니다. 와!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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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